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미국 작가 스코 피츠 제럴드의 단편 중에 낙타 엉덩이 두 번째 장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주인공 28살의 변호사이자 털리더 토박이인 페리 파크 허스트는 허버드 졸업장을 가진 광고 속 모델 같은 외모의 소유자입니다 그의 연인 베티 메들 역시 영화에 나와도 손색이 없는 미모를 갖추고 있으나 그녀는 지금은 특별히 결혼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죠 그 둘은 비밀 약혼을 한 상태이나 그것은 너무 오래 끈 나머지 언제 붕괴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페리 파크 허스트는 결혼 허가증을 받아들고 베티 메들에게 당장 결혼하든지 아니면 영영 취소하든지 양자 태기를 하라고 최후 통첩을 모조리 꺼내놓았고 두 연인은 결국 다투게 되어 화해도 못한 상태로 헤어졌습니다 크게 상심에 빠진 페리는 친구들과 샴페인을 잔뜩 마시고 그날 밤 열리는 명망있는 타운센트 가위 서커스 무도회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변장할 의상을 대여해주는 의상 가게로 가게 되죠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운전기사에게 문 앞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선택이 여러분의 편안한 시간에 저그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학동네 출판 김선영님 옴김 지은이 스콧 피치제럴드 낙타 엉덩이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놀락수로 갑시다 의상 가게요 놀락보이는 키가 작고 무기력해 보이는 여자로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엔 잠시 신생국가 중 어딘가의 국민이 된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안정되지 않은 유럽 정세 탓에 그 후로 다시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녀가 남편과 함께 매일 노동을 하는 가게는 어둡고 음산했고 갑옷과 중국 관복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종이새들로 가득 차 있었다 희미하게 보이는 뒤편에는 줄지어 걸린 가면들이 눈 없는 얼굴로 손님을 노려받고 왕관과 홀 보석과 거대한 삼각 가슴장식 색조 화장품 인조털 각가지 색깔이 가발로 가득한 유리 전시장들이 있었다 페리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섰을 때 놀락부이는 고단한 하루의 골칫거리들을 객혀 분홍 실크 스타킹이 가득한 서랍장에 마지막으로 넣고 있었다 아니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다 필요하신 거라도 그녀가 비관적으로 물었다 전차 무는 전사 율리우스 허의 의상이 필요한데요 놀락부이는 죄송하지만 전사 의상은 오래전에 다 되어대고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타운센트 서커스 무도회용인지 물었다 그렇지 죄송합니다만 정말 서커스용은 남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녀가 말했다 이거 문제로군 음 페리가 말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캔버스 천이 좀 있으면 텐트 분장을 하고 갈 텐데 죄송합니다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려면 철물점에 가셔야죠 꽤 근사한 남군 병사복은 있습니다만 아니 군복은 안 돼요 굉장히 멋진 왕도 있는데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신사 몇 분은 그녀는 희망을 갖고 말을 이었다 실크헤트와 연미복을 입고 공마단장으로 꾸미고 가셨어요 하지만 실크헤트가 다 떨어졌네요 가짜 코수염은 들을 수 있는데 뭔가 독특한 걸 하고 싶은데 뭔가 어디 보자 음 여기 있는 건 사자머리랑 거위 그리고 낙타 낙타? 그 아이디어가 페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격렬하게 움켜쥐었다 네 하지만 두 사람이어야 해요 낙타라 그거 좋군요 어디 한번 봅시다 낙타가 선반 맨 위의 휴식처에서 끌어내려졌다 처음 봤을 때는 쾅하고 수척한 머리와 꽤 큰 혹밖에 없는 것 같았지만 쫙 펼쳐보니 두꺼운 면직으로 만든 진갈색의 병자 같은 몸이 붙어 있었다 보면 아시겠지만 두 명이 있어야 해요 놀락부인은 노골적으로 찬탄하며 낙타를 들고 설명했다 친구 분이 있으면 같이 입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 바지 같은 게 두 사람 용이거든요 하나는 앞에 서는 사람 다른 하나는 뒤쪽에 들어가는 사람 용이에요 앞사람은 여기 있는 이 눈을 통해 앞을 보면 되고요 뒷사람은 그냥 몸을 숙이고 앞사람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요 어디 입어봐요 페리가 명령했다 놀락부인은 얼룩고양이 같은 얼굴을 낙타머리에 고분고분 집어넣고 양옆으로 세차게 흔들었다 페리는 홀딱 반했다 낙타는 어떻게 울죠 네? 놀락부인이 약간 더러워진 얼굴을 끄집어내며 물었다 아 울음소리요 그게 당나귀 비슷하게 힝힝거리죠 거울 좀 봅시다 넓은 거울 앞에서 페리는 머리를 써보고 음미하듯 이쪽 저쪽을 돌아봤다 흐릿한 빛 속에서 그 효과는 분명 만족스러웠다 수많은 철과상으로 도배된 낙타의 얼굴은 비관주의의 연구 대상 그 자체였다 그리고 가죽이 낙타답게 전반적으로 방치된 상태이긴 했지만 사실 좀 빨아서 다림질을 해야 했다 확실히 눈에 띄긴 했다 낙타는 장험했다 우울한 표정과 그늘진 눈가에 어린 굶주린 눈빛만 보더라도 이 낙타는 어떤 모임에서라도 주먹을 끌만 했다 두 사람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놀락부인이 다시 한번 말했다 페리는 시험삼아 몸체와 다리를 주워들고는 뒷다리를 허리띠처럼 몸통에 둘렀다 전체적인 모양새가 좋지 못했다 심지어 불경스러웠다 악마의 힘을 빌려 야수로 변한 수도승을 그린 중세의 그림 같았다 아주 잘 봐줬자 그 총체적 효과는 곱사등이 속아 담요들 사이에 웅크리고 앉은 꼬락선이었다 이건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데요 페리는 침울하게 항변했다 그러니까 놀락부인이 말했다 두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고요 페리의 머리에 해결책이 반짝 떠올랐다 오늘 밤 데이트 있어요? 아니 전 절대 에이 이봐요 페리가 격려하며 말했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리로 분위기 좀 맞춰봐요 여기 뒷다리 안으로 들어가 봐요 그는 어렵사리 다리를 찾아 챙겨들고는 시커멓게 입을 열고 있는 의상을 살갑게 벌려줬다 하지만 놀락부인은 싫어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집스레 뒤로 물러났다 오 맙소사 입어봐요 원하면 앞쪽을 해요 아니면 동전 던지기를 할 수도 있고 오 맙소사 사례는 할게요 놀락부인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녀가 내숭 떠는 기색 하나 없이 정색하며 말했다 이제껏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신사분은 없었어요 제 남편이 남편이 있어요 페리가 물었다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는데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상당한 교섭 끝에 그는 놀락 페나테스의 전화번호를 얻어냈고 그날 이미 한번 들은 바 있는 작고 기운 없는 목소리와 대화에 돌입했다 하지만 놀락씨는 비록 기습을 당해서 페리의 현란한 논리 전개에 다소 혼란스러워 하긴 했지만 망고하게 자기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파크허스트씨의 낙타엉덩이 자격으로 협조하는 일을 단호하지만 품위있게 거절했다 전화를 끊고 아니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후 페리는 세발 의자에 앉아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했다 전화 걸 만한 친구들 이름을 꼽다가 베티 메딜의 이름이 아련하고 서럽게 떠오르자 그는 생각을 잠시 멈췄다 감상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녀에게 부탁을 해야겠다 사랑은 끝났지만 이 마지막 정을 거절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실 뭐 그리 대단한 부탁도 아니었다 그냥 딱 하룻밤 그가 자기 몫의 사회적 의무를 해내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다 고집을 피운다면 그녀한테 앞을 맡으라고 하고 자기가 뒤를 하면 된다 그는 스스로의 도량의 마음이 흡족했다 그의 생각은 심지어 낙타 안에서 벌어질 다정한 화해에 대한 장밋빛 꿈으로까지 이어졌다 온 세상으로부터 숨어서 그 속에서 자 이제 당장 결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놀라 보인의 속물적인 목소리가 감미로운 환상을 깨뜨리고 들어와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전화기로 가서 매들 집에 전화를 걸었다 베티향은 없었다 만찬 참석자 나가고 없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허사가 된 듯한 그 순간 희한하게도 낙타의 엉덩이가 가게 안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왔다 전반적으로 쇠락의 분위기를 온몸에 휘감고 코감기를 달고 사는 페인이었다 모자는 얼굴까지 푹 눌렀었고 턱은 가슴께까지 축 늘어졌고 코트는 신발에 닿도록 내려와 있었다 기력이라건 하나도 없었거니와 차림새도 칠칠치 못한 게 구세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일푼의 비렁뱅이 같았다 그는 자신을 신사분이 클랠런던 호텔에서 고용한 택시기사라고 소개했다 밖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들었지만 한참을 기다리고 있자니 혹시나 신사분이 자신을 속일 목적으로 뒷문으로 빠져나가 버린 건 아닌가 신사들은 종종 그런 짓을 했다 한은 의심이 들기 시작해서 들어와 봤다고 했다 그는 세 발 의자 속으로 꺼지듯 주저앉았다 파티에 갈 생각 있습니까? 페리가 엄숙하게 물었다 전 이래야 돼요 택시기사가 애처롭게 대답했다 일자리를 지켜야죠 굉장히 멋진 파티에요 굉장히 좋은 일자리죠 아 이봐요 페리는 열심히 설득했다 좋은 일 한번 합시다 봐요 예쁘잖아요 그가 낙타를 들어 보이자 택시기사는 냉소적으로 쳐다봤다 허 페리는 구깃구깃한 옷주름 사이를 미친 듯이 뒤적거렸다 봐요 그는 주름진 천 일부를 잡고는 열성적으로 외쳤다 이게 당신이 입을 부분이에요 심지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걷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가끔은 앉기도 하고 앉는 역할은 다 그쪽 몫이거든요 내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오로지 우리가 엎드릴 때 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이런 경우에는 앉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아무 때나 알겠어요 그건 뭐요 그는 미심쩍어 하며 물었다 수위인가요 천만의 말씀 페리는 붕괴하며 말했다 이건 낙타요 허 그때 페리가 수고비 얘기를 꺼냈고 대화하는 불평의 땅을 떠나 현실의 색채를 띄기 시작했다 페리와 택시기사는 거울 앞에서 낙타 의상을 입어봤다 당신한테는 안 보이겠지만 눈구멍을 통해 초조하게 내다보던 페리가 외쳤다 네 솔직히 말하지만 아저씨 아주 멋져 보이는군요 진심이에요 혹에서 들려오는 툴툴대는 소리가 다소 미심쩍은 이 칭찬에 수긍했다 정말입니다 군사에요 페리가 열렬하게 되풀이했다 조금 움직이면서 돌아다녀 봐요 뒷다리들이 앞으로 움직이자 거대한 고양이 낙타가 도약하려고 등을 구부리는 모양새가 됐다 아니 옆으로 움직여요 낙타의 엉덩이가 깔끔하게 탈골됐다 훌라 댄서가 봤으면 부러워 몸을 비틀었을 것이다 좋군 안 그래요? 페리는 놀라 부인의 동의를 구하며 물었다 멋져요 놀라 부인이 동의했다 이걸로 하죠 페리가 말했다 페리는 꾸러미를 팔 아래 단단히 꼈고 그들은 가게를 나섰다 파티장으로 그가 뒷좌석에 앉으며 명령했다 무슨 파티요? 가장 무도해 그게 어딘데요?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페리는 기억하려고 했었지만 휴일 동안 파티를 연 모든 사람의 이름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췄다 놀라 부인에게 물어보면 되겠다 싶어서 창밖을 내다보니 가게는 깜깜했다 놀라 부인은 이미 사라져 눈 내린 거리 저 아래쪽 조그맣고 검은 점이 되어 있었다 주택가로 갑시다 페리는 당당한 자신감을 보이며 지시했다 파티를 하는 집이 보이면 멈춰요 아니면 내가 보고 맞다 싶으면 말해 주겠소 그는 나른한 몽상 속으로 빠져들었고 생각은 다시금 베티 쪽으로 흘러갔다 그는 베티가 낙타 엉덩이 역할을 맡아 파티에 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말다툼을 했다고 막연하게 상상했다 막 으슬으슬한 잠속으로 빠져드는 순간 택시기사가 문을 열더니 그의 팔을 잡아 흔들며 깨웠다 다 온 것 같기도 한데요 페리는 졸린 눈으로 바깥을 내다봤다 줄무늬 차양이 연석에서부터 넓게 펼쳐진 회색 석조주택까지 이어졌고 그곳에서는 나지막한 드럼 소리가 섞인 고급스러운 재즈 음악의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워드 테이트 저택이었다 맞아 그는 힘주어 말했다 이거야 오늘 밤에 테이트네 파티가 있었지 맞아 모두가 간다고 그랬잖아 저기 운전사는 차양을 또 한번 초조하게 바라본 후 말했다 정말로 이 파티에 왔다고 사람들이 저를 족추지 않을까요? 페리는 품이 있게 자세를 바로잡았다 만약 누가 뭐라고 하면 당신은 그냥 내 의상의 일부라고 말해요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라고 상상하니 좀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다 좋아요 그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페리가 차양의 보호막 아래로 들어와 낙타옷을 펼치기 시작했다 갑시다 그가 명령했다 몇 분 후 침울하고 허기진 표정의 낙타가 입과 장대한 호흡 꼭대기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하워드 테이트 저택의 문관을 슬쩍 넘어 들어갔다 낙타는 기함한 하인을 콧방귀조차 뀌지 않고 지나쳐 무도회장으로 이어지는 중앙계단을 향해 곧바로 나아갔다 짐승의 걸음걸이는 특이해서 불안한 밀집행진 같았다 우르르 폐주하는 오합지졸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오락가락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를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단어는 절름발이었다 낙타는 절룩거리며 걸었고 그럴 때마다 낙타의 몸은 거대한 콘서티나처럼 번갈아가며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했다 콘서티나란 아코데온 비슷한 육각형 악기를 말합니다 하워드 테이트 부부는 털리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타운 최고의 유력자였다 하워드 테이트 부인은 털리도의 테이트가 되기 전에는 시카고의 토드 가문 사람이었다 전반적으로 테이트가는 미국 귀족의 특징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의식적인 소박함을 가풍으로 삼는다 테이트 부부는 돼지와 농장 이야기를 하다가도 듣는 이가 재미없다는 반응을 보이면 얼음 같은 눈길을 보낼 수 있는 지위에 도달해 있었다 저녁 식사 손님으로 친구들보다 가신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소리 없이 엄청난 돈을 썼으며 이미 모든 경쟁심을 상실해 버리고 꽤나 지루한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날 밤 무도회는 딸 밀리선트 테이트를 위한 것이었다 다양한 연령층이 참석했지만 춤추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이나 대학생이었다 젊은 부부들은 텔리호 클럽에서 열리는 타운 샌드 서커스 무도회에 가 있었다 테이트 부인은 무도회장 문간에 서서 눈으로 밀리선트를 쫓으며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환한 웃음을 지었다 그 옆에는 중년의 아첨꾼 두 명이 찰싹 붙어서는 밀리선트처럼 완벽하게 어여쁜 아이는 없다며 찬사를 늘어놓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열한 살 난 둘째 딸 에밀리가 테이트 부인의 치맛자락을 꼭 불더니 와! 하면서 엄마 폼으로 달려들었다 왜 에밀리 뭐가 문제니? 엄마! 에밀리는 놀란 눈을 하고도 말은 또박또박 잘했다 계단에 뭐가 있어? 뭐가? 계단에 뭐가 있어 엄마? 커다란 개 같은데 엄마! 그런데 개처럼은 안 생겼어 무슨 말이니 에밀리 아첨꾼들은 공감한다는 듯 머리를 열심히 끄덕였다 엄마 그게 낙타처럼 생겼어 테이트 부인은 웃음을 터뜨렸다 몹쓸 헛것을 봤구나 아가 아무것도 아냐 아니 그런 거 아냐 뭔가 있어 엄마 커다래 내가 사람들이 더 있나 보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개인지 뭔지가 계단을 올라오는 거야 좀 웃기게 생겼어 엄마 전른발이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날 보더니 으르렁 소리를 내면서 층계참 맨 위에서 쭉 미끄러지잖아 그래서 도망쳤어 테이트 부인의 웃음이 사라졌다 애가 뭔가를 본 모양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아첨꾼들은 애가 뭔가를 본 게 틀림없다고 동의했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오자 세 여인은 모두 본능적으로 화들짝 문에서 물러섰다 다음 순간 깜짝 놀란 세 사람이 헐떡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짙은 갈색 형체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고 거대한 야수처럼 생긴 것이 굶주린 얼굴로 그들을 내려다봤던 것이다 아 테이트 부인이 외쳤다 아 아 아 부인들이 합창을 했다 낙타가 갑자기 등을 구부리자 헐떡이는 소리는 비명으로 변했다 오 봐요 저게 뭐지 춤이 중단됐다 하지만 춤추다 급히 달려온 사람들이 내놓은 침입자에 대한 의견은 천차만별이었다 사실 젊은이들은 즉각 이것이 파티의 흥을 도두기 위해 고용된 연기자나 고개사일 거라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긴 바지를 입은 소년들은 다소 경멸하는 눈길로 짐승을 바라봤고 자신들이 지성이 모욕당했다고 생각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어슬렁거렸다 하지만 소녀들은 조그맣게 기쁨의 함성을 내질렀다 낙타다 이거 진짜 너무너무 웃긴다 낙타는 양옆으로 몸을 약간씩 흔들며 어정쩡하게 거기 서 있었다 신중하게 품평하는 눈길로 방을 관찰하는 듯 했다 그러다가 돌연 결론에 도달하기라도 한 듯 휙 돌아서더니 같은 쪽 앞뒤 발을 동시에 내디뛰며 순식간에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하워드 테이트 씨는 막 아래층 서재에서 나와 복도에 서서 한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위층에서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나고 곧 이어 쿵쿵거리는 소리가 연속적으로 들리더니 어디론가 황급히 가려는 듯한 커다란 갈색 짐승이 계단 아래서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이건 도대체 뭐야 테이트 씨가 기겁하며 말했다 짐승은 기품을 잃지 않으며 자세를 가다듬더니 마치 방금 중요한 약속이라도 기억났다는 듯 극도의 냉정을 가장하며 정문 쪽을 향해 어기적 어기적 걸어갔다 사실 앞다리 쪽은 아무 생각이 없는 듯 뛰기 시작했다 여기 봐 테이트 씨가 주놈하게 말했다 여기 저놈 잡게 버터필드 잡으라고 젊은이는 강력한 두 팔로 낙타의 엉덩이를 얼싸 안았다 더 이상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자 앞쪽은 포획에 순순히 응하며 다소 흥분한 상태로 체념하고 서 있었다 이때쯤에는 아래층으로 젊은이들 한 무리가 쏟아져 내려왔다 테이트 씨는 영리한 강도에서 탈출한 정신병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젊은이에게 힘차게 지시했다 잡아 이리로 데려오게 곧 알게 되겠지 낙타가 서재로 순순히 따라 들어오자 테이트 씨는 문을 잠근 후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고는 젊은이에게 저놈이 머리를 벗기라고 지시했다 다음 순간 그는 헉! 하는 소리를 내더니 권총을 은닉처에 다시 집어넣었다 세상에 페리 파커 스투군 아닌가 그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파티를 잘못 찾아왔어요 테이트 씨 페리가 수줍어하며 말했다 제가 너무 놀래들인 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음 굉장히 스릴이 있었네 페리 이제야 서서히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타운샌드 서커스 무도에 가는 길이었군 그럴 생각이었죠 버터필드군을 소개하지 파커스트군 그리고 페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버터필드는 며칠 동안 우리 집에 머물고 있네 좀 혼동을 해서요 페리가 웅얼거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괜찮네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아닌가 나도 광대의상을 준비했네 조금 있다가 갈 작정이야 그는 그는 버터필드를 돌아봤다 자네도 자네도 마음을 바꿔서 같이 가는게 좋을텐데 젊은이는 발을 뺐다 그는 자러 가겠다고 했다 술 한잔 하겠나 페리 테이트씨가 제안했다 고맙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저기 테이트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여기 자네 친구에 대해서는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군 그는 낙타의 엉덩이를 가리켰다 무례하게 굴 생각은 아니었어 내가 아는 사람인가 나와보라 하게 친구 아닙니다 페리는 허둥지둥 설명했다 그냥 빌린 사람입니다 저 친구 술은 마시나 술 마셔요 페리가 몸을 비비과서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희미하게 그렇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물론 그렇겠지 테이트씨가 호탕하게 말했다 정말로 효율적인 낙타는 충분한 양을 마실 수 있어야 하거든 그래야 사흘을 견딜 수 있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페리가 초조하게 말했다 저 사람은 밖에 나올 정도로 옷을 차려입지 않아서요 제게 병을 주시면 뒤로 넘겨줘서 안에서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 제안에 고무되어 열렬하게 입맛 따시는 소리가 의상 속에서 들려왔다 집사가 병과 잔 탄산수 병을 가지고 오자 병 하나가 뒤로 전달됐다 그 후 침묵의 파트너는 종종 한 모금씩 길게 들이켜는 소리를 냈다 그리하여 한 시간이 평온하게 지나갔다 10시가 되자 테이트씨는 출발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다 그는 광대 의상을 차려입었고 페리는 낙타머리를 다시 뒤집어 썼다 그들은 테이트 저택과 텔리호 클럽 사이의 한 블록을 나란히 걸어서 횡단했다 서커스 무도회는 한창 절정의 달에 있었다 거대한 텐트 자락이 무도회장 안에 설치되고 벽을 따라 다양한 매력의 서커스 여운거리를 보여주는 노점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하지만 노점들은 이제 모두 텅 비었고 젊음과 혈기가 뒤범벅된 군상들 광대 수염난 숙녀 고개사 안장 없는 기수 공마단장 문신한 남자 전차 무는 전사 등이 소리지르고 웃어대며 플로어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다 타운센트 부부는 성공적인 파티를 열겠다고 단단히 작정하고 엄청난 양의 술을 은밀하게 집 안으로 들여왔는데 그 술들이 지금 아낌없이 넘쳐나고 있었다 녹색 리본이 무도회장 벽을 휘돌아가며 붙어 있었고 녹색 선을 따라 오시오 라고 초보자에게 지시해주는 화살표와 신호가 리본을 따라 그려져 있었다 녹색 선은 빼로 이어졌고 거기에는 순한 펀치와 독한 펀치 수수한 진녹색 병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 위의 벽에는 빨갛고 매우 구불구불한 또 다른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제 이걸 따라 오시오 하지만 그렇게 호화로운 의상과 한껏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도 낙타의 등장은 뭔가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페리는 즉시 호기심에 차 깔깔 웃어대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애워 쌓이고 말았다 그들은 넓은 문간에 서서 허기지고 구슬픈 눈길로 춤추는 사람들을 물끄러움이 응시하고 있는 이 짐승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했다 그때 페리는 한 노점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경찰과 이야기하며 서 있는 베티를 봤다 그녀는 이집트의 뱀 마법사 차림을 하고 있었다 황갈색 머리는 땋아서 황동고리들 사이로 늘어뜨렸고 반짝거리는 동양적인 보석관으로 화룡점정의 효과를 더했다 하얀 얼굴은 색칠을 해서 따뜻한 올리브색으로 빛났고 반달 모양으로 노출된 등과 팔에는 뱀이 독기어린 녹색 외눈을 반짝이며 또아리를 들고 있었다 팔에는 샌들을 신었고 치마는 무릎까지 길게 슬릿이 들어가 있어서 걸을 때면 벗은 발목 바로 위에 그려진 또 다른 가느다란 뱀들이 살짝 보였다 목에는 번쩍이는 코브라를 두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매력적인 의상이었다 그래서 나이든 부인들 중 신경질적인 이들은 그녀가 지나가면 외면했고 시비 걸기 좋아하는 이들은 저런 건 용납할 수 없어 라느니 완전 치욕스러워 같은 말들을 떠들어댔다 하지만 초점이 잘 맞지 않는 낙타의 눈을 통해 내다보는 페리에게는 환하고 생생하고 흥분으로 빛나는 그녀의 얼굴과 어떤 무리 속에서도 그녀를 항상 눈에 띄는 인물로 만들어주는 표현력이 풍부한 팔과 어깨만 보였다 매혹되어 감정에 취하다 보니 점차 술이 깨기 시작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분노가 치밀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를 데리고 나가야겠다고 반쯤 마음을 먹고서 그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니 약간 몸을 느렸다 이동에 필요한 사전 명령을 내리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순간 하루 동안 모질게 빈정거리며 그를 희롱한 변덕스러운 운명은 그가 제공해준 즐거움을 100% 보상해주기로 결정했다 운명은 뱀 마법사의 황갈색 눈을 낙타에게로 돌렸다 그리고 그녀가 옆의 남자에게 살짝 몸을 기울이며 질문하게 만들었다 저건 누구죠? 저 낙타 말이에요 저도 전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정을 낱낱이 알고 있는 워버턴이라는 왜소한 남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 저 낙타는 테이트 씨와 같이 왔어요 저 안에는 아마 워런 버터필드가 있을 것 같군요 뉴욕에서 온 건축가인데 테이트 씨 댁을 방문 중이거든요 베티 메딜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예로부터 시골 소녀가 외지의 방문객에 대해 갖는 그런 관심이었다 아 그녀는 살짝 멈칫했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다음번 춤이 끝날 때 베티와 파트너는 낙타에게서 몇 피트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그날 밤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걸맞은 대단함으로 스스럼 없이 팔을 뻗어 낙타의 코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안녕 낙타 씨 낙타는 거북해하며 살짝 몸을 움직였다 제가 무섭나요 베티가 책망하듯 눈썹을 지켜올리며 말했다 그러지 마세요 보다시피 전 뱀 마법사인데 낙타도 잘 다룬답니다 낙타는 고개를 푹 숙였고 누군가가 미녀와 야수 운운하는 뻔한 소리를 했다 타운센드 부인이 이들에게 다가왔다 어머나 버터필드 씨 그녀가 도움이 되는 소리를 해주었다 전혀 몰라보겠네요 페리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가면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 안에 같이 있는 분은 누구죠 그녀가 물었다 아 페리가 말했다 목소리는 두꺼운 의상에 파묻혀 알아차리기 힘들었다 이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타운센드 부인 그냥 제 의상의 일부죠 타운센드 부인은 웃음을 터뜨리며 저쪽으로 멀어져 갔다 페리는 다시 베티를 돌아봤다 그러니까 그는 생각했다 이 여자의 사랑은 겨우 이 정도란 말이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라선 바로 그날 다른 남자 그것도 천연 모르는 남자와 시덕거리기 시작하다니 페리는 충동적으로 베티를 어깨로 살짝 밀며 복도 쪽을 가리키듯 머리를 흔들어 파트너를 두고 자기와 함께 나가자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안녕 러스 그녀는 파트너에게 말했다 전 이 늙은 낙타한테 잡혔어요 우리 어디로 가는 거죠 야수 왕자님 고귀한 짐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옆 계단 쪽의 한적한 구석을 향해 엄숙하게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는 거기 앉았다 퉁명스러운 명령과 열띤 언쟁을 포함한 혼란이 낙타 속에서 몇 초간 이어졌지만 결국 낙타도 그녀 옆에 자리를 잡았다 낙타의 뒷다리는 두 계단에 걸쳐 불편하게 뻗어 있었다 음 이봐요 배티가 쾌활하게 말했다 이 즐거운 파티가 마음에 들어요 낙타는 황홀하다는 듯 머리를 흔들고 발굽으로 기쁨의 발길질을 하며 파티가 마음에 든다는 걸 알렸다 종자를 옆에 두고 밀담을 나눠보기는 처음이네요 그녀는 뒷다리를 가리켰다 종자든 뭐든 가네요 아 페리가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귀머거리에다가 장님입니다 불구자가 된 기분이겠어요 걷고 싶어도 제대로 아장아장 걷지도 못하잖아요 낙타는 애처롭게 고개를 숙였다 뭔가 말 좀 해봐요 베티가 상냥하게 말했다 나를 좋아한다고 말해요 낙타씨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고 말해요 예쁜 뱀 마법사가 주인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낙타는 그러겠다고 말했다 나랑 춤추겠어요 낙타씨 낙타는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베티는 낙타에게 30분을 바쳤다 그녀는 파티에 온 모든 남자들에게 적어도 30분을 바치곤 했다 그 정도면 보통 충분했다 그녀가 새로운 남자에게 다가가면 사교계 아가씨들은 의뢰기관총 앞에서 전열을 배치하는 밀집종대처럼 좌우로 흩어졌다 그래서 페리 파크허스트는 연인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진기한 특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정신없이 흔들리며 격하게 희롱당했던 것이다 기반이 부실한 이 천국은 사람들이 무도회장으로 우르르 들어오는 소리에 무너졌다 코티용이 시작되고 있었다 베티와 낙타는 무리에 합류했다 낙타의 어깨를 가볍게 짚은 그녀의 갈색 손은 낙타가 완전히 자기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도발적으로 상징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들어갔을 때 커플들은 이미 벽을 따라 놓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는 중이었다 종아리가 좀 지나치다 쉽게 토실토실한 안장 없는 특급기수로 눈부시게 분한 타운센트 부인이 공마 단장과 함께 중앙에 서서 배치를 지휘했다 밴드에게 신호를 보내자 모두가 일어서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끝내주지 않나요? 베티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춤출 수 있겠어요? 페리는 열성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열의가 샘솟았다 어쨌거나 결국 그는 여기서 익명으로 사랑하는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대고 후하게 윙크라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페리는 코트형을 쳤다 쳤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막춤을 넘어서는 경지까지 단어의 의미를 잡아 느린 것이다 파트너가 자신의 무력한 어깨에 손을 얹고 플로어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는 동안 그는 거대한 머리를 온순하게 그녀의 어깨에 얹고 쓸데없고 바보 같은 발 동작들을 했다 뒷다리는 제멋대로 춤을 췄다 대개 처음에는 한쪽 발로 펄쩍 뛰다가 다른 쪽 발로 뛰는 시기였다 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뒷다리는 음악이 시작될 때마다 무조건 일련의 스텝들을 밟는 안전책을 도모했다 그래서 낙타의 앞쪽은 편안히 서 있는데 뒤쪽은 끊임없이 정력적으로 움직여대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보였다 여린 마음을 가진 관찰자라면 누구라도 동정의 진땀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는 빈번하게 춤신청을 받았다 처음에는 밀집으로 온몸을 뒤덮은 키 큰 숙녀와 춤을 췄는데 그녀는 자신을 건초다발이라고 쾌활하게 소개하며 먹어치우지 말아달라고 수줍게 간청했다 먹어버리고 싶은데요 당신이 너무 달콤하니까 낙타는 정중하게 말했다 그는 공마단장이 남자들 남자들 이동 하고 고함칠 때마다 마분지 비엔나 소시며 수염 난 여자 사진을 비롯해 그때그때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있는 베티를 향해서 뒤뚱거리며 맹렬하게 달려가곤 했다 간혹 간혹 1등으로 그녀에게 도착할 때도 있었지만 돌진은 대체로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 결과 격렬한 내부 언쟁이 벌어지곤 했다 제발 페리는 이를 악물고 사납게 으르렁대곤 했다 기운 좀 내요 당신이 발을 들기만 했어도 이번엔 그녀를 잡을 수 있었다고 미리 경고 좀 해줘요 했잖아요 제기라 이 안에서는 빌어먹을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요 그냥 나를 따라서 하기만 하면 돼요 당신이랑 같이 걷자니 모래주머니를 끌고 다니는 것 같다고요 대기 뒤에서 한번 해보시구려 닥쳐요 여기 사람들이 이 방에서 당신을 발견하면 말도 못하게 흠신 두드려 패줄걸 택시면허증도 빼앗아 버릴 거요 페리는 이런 끔찍한 협박을 너무도 태연스레하는 스스로에게 놀랐지만 협박은 상대방에게 최면효과를 가져오는 듯했다 그는 음 하더니 겸연적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공마단장이 피아노 위로 올라가더니 조용히 하라고 손을 흔들었다 시상 시간입니다 그가 외쳤다 모이세요 야 상이다 사람들은 겸연적어 하며 슬금슬금 앞으로 모여들었다 한껏 용기를 내어 수염난 숙녀 분장을 하고 온 예쁘장한 소녀는 이 밤의 끔찍한 의상상을 받으리라는 기대에 흥분하며 몸을 떨었다 몸에 문신을 그리느라 오후나절을 몽땅 보낸 남자는 군중의 가장자리로 슬슬 숨어들고는 누군가가 그가 받을게 틀림없다고 말하면 맹렬히 화를 내며 얼굴을 붉혔다 신사 숙녀 공마단원 여러분 공마단장이 쾌활하게 선언했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땅히 영예를 누려야 할 분들에게 상을 수여함으로써 치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운센트 부인께서 제게 시상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동료 공마단원 여러분 1등상은 가장 놀랍고도 잘 어울리는 이 부분에서 수염 난 여자가 체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독창적인 의상을 이 부분에서 건초다발이 쫑긋 귀를 세웠다 보여주신 숙녀분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린 결정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시라 확신합니다 1등상은 베티 메들양 매력적인 이집트의 뱀 마법사입니다 박수 그러니까 주로 남자들의 박수소리가 터져나왔고 베티 메들양은 올리브색 화장 위로 아름답게 볼을 불키며 상을 받으러 나왔다 공마단장은 부드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며 커다란 난초 꽃다발을 건넸다 그리고 이제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나머지 상은 가장 재밌고 독창적인 의상을 보여준 남자분을 위한 상입니다 이 상은 이견의 여지없이 중간에 계신 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방문 중인 분이지만 우리 모두는 이분이 부디 오래 즐겁게 머무셨으면 합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녁 내내 굶주린 표정과 탁월한 춤 솜씨로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해 주신 고귀한 낙타분께 드립니다 말을 마치자 우레같은 박수소리와 함성이 뒤따랐다 다수의 선택이었다 상으로 주는 커다란 시가상자는 해부학적으로 수상자가 직접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일단 한쪽 옆에 치워두었다 자 이제 공마단장이 말을 이었다 활락의 여신과 우메의 신이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코티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혼 행진곡을 위해 정렬해 주세요 아름다운 뱀 마법사와 고귀한 낙타를 맨 앞에 세우고 베티가 발랄하게 앞으로 폴짝 뛰어나오더니 낙타의 목에 올리브색 팔을 둘렀다 그 뒤로 어린 소년소녀 촌놈 뚱뚱한 숙녀 말락갱이 남자 칼먹는 사람 보르네오이 야만인 팔 없는 인간들이 열을 지었다 상당수는 흥청망청 취해 있었고 모두가 흥분했고 행복했다 기괴한 가발과 야만적인 화장 밑에서 이상하게 낯설어 보이는 익숙한 얼굴들과 주위의 빛과 색채의 흐름에 눈이 부셨다 트롬봉과 색소폰 선율이 몽롱하게 뒤섞인 불경스러운 재즈풍의 육감적인 결혼행진곡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행진이 시작되었다 기쁘지 않아요 낙타씨 팔을 맞춰 나아가면서 베티가 상냥하게 물었다 우리가 결혼하게 돼서 또 멋진 뱀마법사가 영원히 당신 주인이 돼서 기쁘지 않나요 낙타의 앞다리가 극도의 기쁨을 표현하며 껑충껑충 뛰었다 목사 목사 목사는 어디지 남봉꾼들 무리가 외쳤다 성직자 역할은 누가 할 거야 탈리오 클럽에서 수년 동안 웨이터로 일한 뚱뚱한 흑인 전보이 머리가 반쯤 열린 식료품 저장실 문 사이로 불쑥 등장했다 아 전보다 전보 데려와요 전보가 딱이야 이리와 전보 결혼식 줄여서는 거 어때 와 전보는 네 명의 코미디언에 붙잡혀 앞치마를 뺏기고 무도회장 앞의 높은 연단으로 호송됐다 사람들은 그의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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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보가 성경을 갖고 있어 면도칼도 있을걸 내 장담하지 뱀 마법사와 낙타는 환호성으로 가득한 통로를 따라 올라가 전보 앞에 섰다 허가증 허가증은 어디 있나 낙타 옆의 남자가 페리를 쿡 질렀다 종이조각 하나 줘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페리는 당황해서 주머니 안을 뒤졌고 접은 종이조각을 찾아내 낙타 입 밖으로 내밀었다 전보는 종이를 거꾸로 들고는 꼼꼼히 살피는 척했다 이건 낙타의 특별 허가증이군 그가 말했다 반지를 준비하게 낙타 낙타 속에서 페리는 몸을 돌려 자기의 허접한 반족에게 말했다 반지 줘요 제발 없어요 피곤한 목소리가 말했다 있어요 내가 봤어요 내 손에서 이걸 빼놔보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어 헉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라인스톤과 황동으로 된 커다란 물건이 페리의 손에 쥐어졌다 다시 한번 밖에서 누군가 그를 쿡쿡 찔렀다 말해요 준비됐습니다 페리는 재빨리 외쳤다 베티가 명랑한 말투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 웃기는 난장판 한가운데서도 그는 그 소리에 마음이 설렜다 다음 차례로 그는 라인스톤을 낙타 의상의 찢어진 틈으로 내밀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어느새 전부를 따라 역사적이고 캐캐 묵은 문구들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영원히 아무도 몰랐으면 싶었다 머릿속에도 온통 정체를 들키지 않고 슬쩍 빠져나갈 생각뿐이었다 테이트 씨도 지금까지 비밀을 잘 지켜주고 있었다 점잖은 젊은이 페리 이 일로 갓 개업한 변호사 경력을 망칠 수도 있었다 신부를 포옹하시오 가면을 벗어 낙타 그리고 키스해 베티가 웃으며 그에게 돌아서서 마분지 코를 톡톡 두드리기 시작하자 그의 심장은 본능적으로 크게 뛰기 시작했다 자제력이 스르르 무너지고 있었다 두 팔로 그녀를 와락 안고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겨우 30cm 앞에서 미소짓고 있는 저 입술에 키스하고 싶었다 바로 그때 갑자기 그들을 둘러싼 웃음과 박수소리가 사라지더니 이상한 정적이 무도회장을 뒤덮었다 페리와 베티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전보가 대경실색한 목소리로 주목! 하고 커다랗게 소리를 내지르는 바람에 모든 이목이 그에게 쏠렸다 여기 주목! 그가 다시 말했다 그는 거꾸로 들고 있던 낙타의 결혼허가증을 똑바로 돌려잡더니 안경을 꺼내고 고심하며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이럴수가! 그가 소리쳤다 쥐죽은 듯 사위를 애워싼 침묵 속에서 그의 말은 방한 모든 사람들이 귀에 똑똑히 들렸다 이건 진짜 결혼허가증이잖아 뭐라고? 응? 다시 말해봐 전보 글자 읽을 수 있는 거 맞아? 전보는 손을 휘저어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고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페리는 피가 혈관 속에서 불타오르는 것만 같았다 맞아요 전보가 반복했다 이건 진짜 허가증이에요 그리고 당사자 중 하나는 여기 젊은 숙녀분 베티 메들량이고 나머지 하나는 페리 파커스트 씨예요 모두가 놀라서 헉 하고 숨을 몰아쉬었다 사람들이 눈길이 일제히 낙타에게 쏠리면서 나지막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페리는 재빨리 그에게서 떨어졌고 그녀의 황갈색 눈은 분노의 불꽃을 내뿜었다 당신은 파크 허스트입니까? 낙타 씨? 페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군중이 가까이 다가 붙어 그를 빤히 쳐다봤다 당황한 그는 뻣뻣하게 얼어붙었지만 불길한 징조와도 같은 전보를 바라보는 그의 마분지 얼굴은 여전히 허기지고 냉소적인 표정이었다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전보가 천천히 말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클럽에서 하고 있는 일 외에 전 제일 침내 교회의 진짜 목사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당신들 진짜로 결혼해버린 것 같은데요 뒤이어 벌어진 광경은 텔리오 클럽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어 전해질 것이다 튼실한 부인들이 기절하고 순도 100%인 미국인들이 욕을 해대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사교계 아가씨들은 전광석화처럼 순식간에 끼리끼리 모였다가 순식간에 흩어지며 정신없이 짓거려댔으며 저그의 차 있으면서도 기묘하게 억제된 웅성거림이 아수라장이 된 무도회장 안에 나지막히 울려퍼졌다 열해들 뜬 젊은이들은 페리를 혹은 전보를 혹은 자기 자신을 아무튼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맹세했으며 침내교회 목사는 폭풍우처럼 몰아닥친 시끄러운 아마추어 변호사들 무리에 포위됐다 그들은 질문하고 협박하고 설례를 요구하고 결혼 무효를 명령하고 무엇보다도 이미 일어나버린 사건에 미리 계획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한쪽 구석에서 타운센트 부인은 하워드 테이트 씨의 어깨에 기대 흐느꼈고 테이트 씨는 속절없이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내 탓이라는 소리를 끝도 없이 서로 늘어놓았다 눈 덮인 바깥 인도에서는 알루미늄 맨이라 불리는 사이러스 메들 씨가 두 억센 전차 전사 사이에서 신경질적으로 왔다 갔다 서성이면서 차마 다시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련의 육설을 퍼붓다가 그냥 전보만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미친 듯이 거듭 애원했다 그는 그날 밤 우스꽝스럽게 보르네오의 야만인으로 분장했는데 최고로 깐깐한 무대감독이라도 그 역할을 캐스팅하는데 더 나은 선택은 없다는 걸 인정했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두 주연 배우는 무대의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납게 날뛰는 베티 메들 아니 이제는 베티 파크허스트인가 은 별로 예쁘지 않은 소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예쁜 소녀들은 이미 베티 얘기로 수다를 떠느라 바빠서 정작 그녀에게 신경 써줄 여유가 없었다 무도회장의 반대편에는 낙타가 머리 부분만 제외하곤 의상을 그대로 입은 채 서 있었다 낙타 머리는 가슴팍에 철양하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페리는 화나고 당황한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열심히 주장하고 있었다 몇 분에 걸쳐 그가 자신의 결백을 분명히 증명해내고 나면 그때마다 누군가가 결혼증명서 이야기를 꺼냈고 그러면 신문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곤 했다 털리도에서 두 번째로 잘나가는 사교계의 꽃 메리언 클라우드라는 소녀가 베티에게 한 마리 이 상황을 본질적으로 바꿔놓았다 저기 그녀는 심술굳게 말했다 다 끝날 거야 예 법원이 물어보지도 않고 무효처리를 해줄 거야 패티가 흘리던 분노의 눈물이 기적처럼 말랐다 그녀는 굳게 입을 다물고 메리언을 무표정하게 쳐다봤다 그러더니 일어나서 왼쪽 오른쪽에서 그녀를 동정하고 있던 사람들의 무리를 가르며 방을 똑바로 가로질러 겁에 질려 눈도 못 떼고 있는 페리에게 다가갔다 또다시 침묵이 슬그머니 방 안에 내려앉았다 신사답게 제게 5분만 되어야 할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아니면 그런 건 당신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페리는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입에선 도무지 말이 나오질 않았다 그녀는 싸늘하게 따라오라는 몸짓을 하고는 턱을 꼿꼿이 세운 채 복도로 나가 둘이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조그만 카드놀이방으로 향했다 페리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뒷다리가 따라주지 않는 바람에 갑자기 움찔하며 멈춰섰다 당신은 여기 있어 그가 사납게 명령했다 그럴 수 없잖아요 혹 안에서 징징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먼저 나가고 나를 내보내준다면 모를까 페리는 주저했지만 호기심에 찬 군중의 시선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웅얼웅얼 명령을 내렸고 낙타는 네 발로 조심스레 방에서 나왔다 베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음 격분한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어 당신이랑 그 말도 안 되는 허가증 그런 걸 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 자기 난 자기라고 부르지 마 이따위 치욕스러운 일을 벌인 후에도 아내를 얻는 게 가능하다면 당신 진짜 아내한테나 쓰기 아껴두란 말이야 사전에 계획한 게 아니라고 둘러댈 생각도 하지 마 저 흑인 웨이터한테 돈을 찔러줬지 그랬잖아 나하고 결혼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아니 물론 그래 인정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려던 거잖아 이제 어쩔 건데 우리 아빠가 거의 미칠 지경이라는 건 아시나 아빠가 당신을 죽이려고 들어도 자업자득이라고 총을 들고 차가운 금속을 당신한테 박아 넣을걸 이 결 이 일이 무효가 된다고 해도 오명은 내 남은 평생 따라다닐 거라고 페리는 자기도 모르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베티의 말을 인용했다 오 낙타 씨 예쁜 뱀 마법사가 주인이 되어 기쁘지 않나요 닥쳐 베티가 고함쳤다 침묵이 흘렀다 베티 페리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 둘 다 깨끗하게 이 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 당신이 나랑 결혼하는 거야 결혼한다고? 그래 정말로 그게 유일한 닥쳐 그쪽하고 결혼 따위 안 해 만일 만일 알아 내가 지구에 남은 마지막 남자라 하더라도 말이지 하지만 자기도 평판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평판? 그녀가 외쳤다 이제 와서 내 평판을 생각해 주다니 거참 고맙네 왜 진작 그런 생각을 안 했어? 저 끔찍한 전보를 고용해서 그 그 페리는 난감하게 손을 들었다 좋아 원하는 건 뭐든지 하겠어 신께 맹세코 남편으로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할게 하지만 새로운 목소리가 말했다 전 아니에요 페리와 베티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올려놓았다 맙소사 저게 무슨 소리야? 접니다 낙타의 엉덩이가 말했다 페리가 순식간에 낙타 가죽을 휙 벗어던지자 추레하고 절뚝거리는 물체가 웃은 눅눅하게 축 처졌고 손에는 거의 빈 술병을 꼭 쥐고 있는 물체가 도전하듯 그들 앞에 섰다 오우 베티가 외쳤다 날 겁주려고 저 물건을 데려왔군요 귀머걸이라고 했잖아요 저 끔찍한 사람이 낙타 엉덩이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다 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아가씨 난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난 당신 남편이요 남편? 베티와 페리에게서 동시에 쥐어짜듯 고함이 터져나왔다 아니 당연하지 저 괴짜 녀석만큼이나 나도 당신 남편이지 그 검둥이는 낙타의 머리랑 당신을 결혼시킨 게 아니거든 낙타 전체랑 결혼시킨 거지 게다가 당신 손가락에 끼고 있는 건 내 반지고 꽥 하고 조그맣게 비명을 내지르며 그녀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낚아채 미친 듯이 바닥에 내던졌다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페리가 멍하니 물었다 당신 이를 제대로 바로잡는 게 좋을 거요 그러지 않으면 난 당신이랑 똑같이 저 여자랑 결혼한 권리를 가질 테니까 이 중 결혼이군 페리는 심각하게 베틀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고 나서 페리에게 이날 밤 최고의 순간이 왔다 운을 걸 결정적 기회가 그는 일어나서 먼저 베틀을 쳐다봤다 그녀는 이 새로운 혼란 국면에 경악한 나머지 기운을 잃고 앉아있었다 그러고는 의자에 앉아 불안하게 협박하듯이 양옆으로 몸을 흔들고 있는 인물을 쳐다봤다 좋습니다 페리는 그 인물에게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가지세요 베티 나는 우리 결혼이 전적으로 우발적이었다는 걸 증명할게 자기가 내 아내라는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거야 그리고 당신을 저 남자 당신 반지의 임자이자 법적인 남편인 저 남자에게 양도하겠어 침묵이 흐르더니 공포에 질린 네 개의 눈동자가 그를 쳐다봤다 잘 있어 베티 그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새로 찾은 행복 속에서 나를 잊지는 마 난 아침 기차로 서부로 떠날 거야 날 기억해줘 베티 마지막으로 그들을 쳐다본 후 페리는 몸을 돌려 문손잡이를 잡으면서 머리를 가슴께까지 푹 숙였다 잘 있어 그는 한 번 더 말했다 그리고 문손잡이를 돌렸다 하지만 이 소리에 뱀과 실크와 황갈색 머리카락이 갑자기 격렬하게 그를 향해 돌진했다 오 페리 날 떠나지 마 페리 페리 나도 데리고 가 그녀의 눈물이 그의 목을 따라 축축하게 흘러내렸다 그는 침착하게 두 팔로 그녀를 감싸 안았다 난 상관없어요 그녀는 울었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이 시간에 목사님을 깨워서 다시 식을 올릴 수만 있다면 함께 서부로 갈게 그녀의 어깨 너머로 낙타 머리는 낙타 엉덩이를 쳐다봤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진정한 낙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히 미묘하고 내밀한 윙크를 교환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가 스코피츠 제럴드는 어느 날 600달러짜리 다이아몬드가 박힌 백금 시계를 사겠다는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뉴 올리언스에서 단 하루 만에 써내려간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가 쓴 모든 단편 소설을 통틀어 이 작품을 쓸 때 가장 힘이 덜 들고 가장 즐거웠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크게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으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 낙타 엉덩이의 이야기가 말 그대로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니 더욱 흥미롭게 다가오죠?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